아크멜로드에 라이브 스푼을 해봅시다. 아, 냄새 좋다. 버터를 내가 조금 녹였지 이거 내 컵이야? 아니 너가 꺼낸 거 언니 컵해 그러면 나 이걸로 어린 주스까지 마셨어 아주 철철했네 아무튼 물고기 왜 안 문단체같이 불러줬으면 난 지금 내가 가수였어 우리 쫄ED 내 아이스크림 여기 나왔어 고마워 촛놈 놀아줘 아이스크림 춤 lasts 힘든 둘 둘 셋 미리 cuis데기 스크립스 이런거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말대로 이게 그냥 우리 메인으로 가고 직접 라벨가 그냥 약간 이쁜가? 일단 이만에 찍어볼게요 이거 베베라고 쓰면 좋겠다 베베 목숨이 스키이 감성 어? 계시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른데껀데 괜찮아요. 이불 2세트만 다 생각하지 말고 같은 이름을 달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셰프는 만약에 언니가 쿠션을 한다면 아니면 담요을 한다면 그때 우리 찾아온 거 이거라. 이 색깔. 나도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가져온 것 중인지 알려고. 아 이거 먼저 뜯어볼게. 이거는 이불이고. 이게 이불인가. 그렇지 이불이고. 여기는 다려졌네. 여기는 다려졌고. 한 번만 한 번만 해주면 되지. 이불이고. 이불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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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